친구들 안녕.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 더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치러진 제 60일에 한능검 심화. 같이 해설 강의로 1번부터 우리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1번 문제. 짜잔. 1번 문제. 선사시대 문제죠.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역사 키워드 찾는 게 여러분들 이제 습관이 됐고 익숙해졌을 겁니다. 보이죠? 빗살무늬토기, 덧무늬토기, 그 밖에 이음낚시까지. 물론 약 8000년 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자,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는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류가 생산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했던 시기야. 맞죠? 자, 바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맞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농경과 목축을 통하여 식량을 생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던 건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고인돌과 돌롤무덤은 여긴 청동기 시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명도전 나왔습니다. 이야, 자, 중국 화폐인데요. 당시 이러한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 많이 출토되기도 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중국과 교육할 수 있다는 증거이고요. 철기 시대 모습이라고 보면 좋겠죠. 자, 비파형 동검 역시 청동기 시대 아이템이고요. 맞죠? 아, 여긴 철기, 청동기. 자, 따라서 정답에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까요? 2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자, 5월달, 10월달 재채행사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신지, 읍차 같은 지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지국, 사로국, 구약국,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바로 사만이죠. 사만. 자, 사만. 한반도 남쪽 지방에 자리 잡았던 사만. 자, 우리 사만 하면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재정 분리를 물어보는 바로 소도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거기를 주관한 천군이라는 키워드. 이게 아마 답으로 나올 텐데 나와 있죠. 자, 신성한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따르면 이 소도는 신성한 구역이어가지고 죄인이 죄를 짓고 거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잡아올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성한 구역이었다. 그리고 이 소도를 주관하는 사람이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1번이죠. 자, 연나라 장수의 징계 공격을 받았던 건요. 여러분들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민며느리제. 이건 여러분들. 민호기, 민호기, 민호기. 선생님은 민석이. 민호기, 민호기. 민며느리제 옥저 그랬지. 자, 그 다음. 여러 가들이 모여가지고 사출도를 주관했던 건 바로 부여죠. 부여. 자, 단군, 과하마, 반어피. 동해의 3대 특산물. 맞죠? 똥이야. 똥에 대한 설명. 따라서 사만에 대한 설명은요. 정답 1번. 바로 소도, 천군. 이게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야 지금. 여러분들이. 자, 16광등제가 있었다라는 거. 16풍계. 그 다음에 좌평. 이게 강력한 힌트죠. 좌평. 좌평. 우리 백지 장관급 직책들을 좌평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최상급을 상좌평이라고 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 달소리라는 것도 좀 궁금한 친구들은 어디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방을 오방으로 쪼갰다라는 거. 자, 중앙은 오브. 지방은 오방으로 쪼갰다는 나라. 바로 백제죠. 백제. 자, 좌평과 오방. 이게 강력한 힌트가 되겠고요.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가는 백제가 되겠고요. 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두었던 건 골품제. 바로 신라죠. 신라. 신라. 법풍왕 때 골품제가 정비가 되죠. 제가 외에는요. 여러분들. 고고래가 되겠고요. 지방 장관으로 오브, 욕살, 철역은지. 역시 고구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위아부, 영객부. 야, 여러분. 위아부란 말 나왔는데. 위아부, 영객부. 이건 여러분들. 집사부를 비롯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13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관련이 없고요. 자, 왕적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 바로 백제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입니다. 이 왕 누굽니까? 자, 키워드를 봐야 돼.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았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한텐데. 신라의 진입한 외를 격퇴했다. 이게 강력한 힌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힌트라고 할 수 있다면 뭐 후연을 공격했다. 후연, 거란. 그 다음에 뭐 숙신 이런 애들을 복습했던 우리 만주별판 호령했던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그 다음에 왕자 거련. 장수왕이죠. 장수왕의 본명이 이제 거련인데 여러분들. 자,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구구했던 광개토대왕. 아, 물론 장수왕 때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바로 전성기를 구구했던 분이죠. 자, 광개토대왕 하면 키워드 영락. 이분의 연어가 영락이었다라는 거. 답 1번이죠. 태학을 설립했다라는 거 여러분. 불태울 거야. 불교 태학 윤력. 바로 소수림왕에 대한 설명이죠. 낙랑군을 축취를 다 미천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시행했던 건 고구려 고국천왕 이야기가 되겠네요. 당나라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던 건 당시 영유왕식이었고 이때 관련된 인물이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었죠. 자, 정답은 1번. 영락대왕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가의 인물로 활동으로 옳은 거 골랐습니다. 자, 승여 문제. 자, 단독 문제로 승여 문제가 나왔죠. 자, 이 사람이 쓴 저술 책들. 금강상매경령 대승기실론서. 자, 그 다음에 모에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민간에게 불교를 대중화시키도록 노력하셨던 정토신앙 또 누굽니까? 바로 원효대사죠. 원효대사. 자, 원효는요. 해골물과 관련된 일화가 너무 유명하죠. 마시고 딱 깨달은 거야. 해골바가지 마시고 딱 깨달은 거지. 아,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바로 1심. 그리고 당시 신라 간의 어떤 불교 간의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화쟁을 이야기하셨죠. 바로 원효에 대한 설명.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많이 걸쳐지네요. 1번. 자, 그 다음. 구복술레인계인 왕호천축국전을 썼던 건 8세기 무렵 신라의 해초라고 하는 승려가 되겠고요. 황용사 9층 목탑은요. 우리 짜장스님이며. 짜장스님. 짜장. 짜장. 짜장스님이 되겠고. 자, 왕명으로 수해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었던 분은 원광입니다. 원광. 원광 하면 또 세수고기가 유명한데요. 자, 원광이 되겠고요. 자,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 각훈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승려가 되겠습니다. 됐죠? 음.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이거 중요한 문제야.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 자, 선생님 별표 칠게요, 여러분들. 음, 지금 어려운 문제 나왔어. 자, 사료 문제가 나왔고요. 당시 이 사료를 유추해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이 짐작해야 되는 문제야. 자, 볼게. 음, 이제 계로왕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계로왕 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으아, 계로워! 그랬잖아. 왜? 당시 백제우 수도였던 한성도 뺏겼고 계로왕 본인도 목숨도 잃었단 말이지. 맞지? 자, 이 계로왕. 바로 고구려 장수왕한테 아주 짓밟힌 사람 아닙니까? 맞죠? 자, 당시 고구려가 장수왕이 5세기 무려 남진정책을 추진한 걸 평양으로 수도를 첨도하면서 남쪽을 강하게 압박하니까 당시 백제 계로왕이 중국 북위 황제에게 보낸 국서 내용이야. 도와달라, 이거지. 고구려가 너무 절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야, 이 내용. 무슨 문제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상황의 배경은 바로 5세기 무려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왜 이래요, 이거 갑자기.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야.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정말 좋은 문제니까 별표 한 번 다시 한 번 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야. 많이 틀었을 거야, 우리 학생들이. 자, 바로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남진정책을 추진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을지문도 설수대첩 뒤에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성왕도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왕 뒤에 있는 이야기 한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야. 그렇지? 배경은 원인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가 하나식이 우리 한눈검 시험에서 정말로 잘 나오는 단골 문제죠. 바로 7세기 전후를 해가지고 신라가 삼국통일했을 때 그 순서와 전후 관계들 여러분들 늘 나오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유형인데요. 자, 여기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물어보는 문제 자, 가 같은 경우는 고구려 대신 연종토가 12개의 성과 3,500여 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했다. 즉, 고구려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가 망했다. 자, 고구려가 망한 게 여러분들 668년이야. 연도는 몰라도 돼, 일단. 자, 근데 당나라 당선 이익은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매소성 전투 그리고 기벌포 전투 이름만 매기 전투는요.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짓게 됐던 사건들이죠. 자, 매소성 전투 이게 675년인가 그럴 거야. 여러분들, 연도에 오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사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고구려 망했어. 고구려 망했지만 이 고구려의 부하를 외치면서 부흥운동이 나타났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건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와야 돼. 이해되나? 오케이. 자,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을 찾아야겠죠. 어디 있니? 문무왕의 안승을 보도광으로 채우는 거였다. 우리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들 몇 명 꼭 기억합시다. 한 3명 정도? 오케이? 건무임 건무임 그 다음에 안승 그 다음에 고연무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여러분 고구려 부흥운동 했던 사람들이야. 오케이? 검은 모자를 안고 검은 모자를 안고 여러분 검은 모자 검정색깔 모자 검은 모자 빨리 해봐. 검모잠 검모잠 안고 선생님 책에 있는 암기 비법에도 나와있는 키워드죠. 자,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바로 안승이죠. 자, 특이하게도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의 그 안승을 보독국의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당시 지금의 익산지역 금마자라 그래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샀단 말이에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신라가 고구려를 망가뜨려 놓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어놓는다? 좀 역설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당나라 견제하기 위해 그랬다는 거지. 아무튼 정리하면 2번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 윤충이 대하상 공격했던 건 요거는 여러분 백제멸망 관련 백제멸망 앞에 있었던 사건이지. 틀렸고요. 김춘추가 당과 동맹에서 나당 동맹도 한참 앞에 있었던 얘기. 가 앞에 있는 얘기. 그 다음 4번도 5번도 마찬가지로 다 가 앞에 있는 얘기들이야. 맞지? 자, 정답은 2번. 자, 정말 좋은 문제고 여러분들 한검에서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세기 전후 순서는 꼭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암기비법도 여러분 선생님 교재에 잘 여러분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짚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문제. 자, 우리 신라가 내리막길 가고 있는 신라 하대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야. 신라 하대 때는 여러분들 김장원 애우라 그랬죠? 김장원 자,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신라 말에 혼란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반란들이죠. 김장원 자, 여기 나와있죠? 김헌창이 지금 반란이 일으켰다라는 거 신라 하대 상황이야. 그리고 그 이유니까 장보고의 난이나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게 나와야겠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적고적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색깔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말이야 또 활동했던 시기도 그 이후에 나오는 키워드죠. 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던 건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 그 다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다. 진흥왕 때 이야기죠. 관료전이 지급해고 녹읍이 혁파되었다. 녹읍이 깨졌던 건 뉴스페이퍼킹 신문왕 때죠. 그 다음 원종과 애노 이게 나와있겠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유됐던 건 신라 법풍왕 때 불법을 흥하게 한 법풍왕 때 이야기죠. 자, 정답 4번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밑줄 그은 이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뉴스페이퍼킹이 이번에는 안 나왔어. 신문에 안 나왔고 이제 바로 고려로 가야 돼. 자, 신순겸 나왔고요. 자, 당시 공산전투 이게 강력한 힌트일 것 같아. 공산전투에서 왕을 구하기 위해 대신 목숨을 잃은 신순겸. 자, 우리 이분이 뭐 평산신시 시조라고 하죠. 우리 신시 친구들이 계십니까? 자, 바로 이분이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건을 대신해서 전사했던 분이죠. 자, 이 왕은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즉, 이 공산전투는 후백지의 견훤과 태조 왕건이 싸웠던 전투로서 이때 대구 팔공산 지역에서 태조 왕건이 견훤에게 후백지의 견훤에게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신순겸의 충정 덕분에 목숨을 지켰지만 아무튼 여러분, 태조 왕건 이야기. 태조 왕건. 자, 태조 왕건의 업적 가야겠죠?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설치했다. 또 1번에 답이 걸리네. 저게 1번이에요. 자, 흑창이라 그래가지고 빈민구제제도. 우리 저기 앞에서 살펴봤던 고구려 고국창왕 때 어떤 진대법을 계승했던 빈민구제제도가 바로 흑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중에 고려의 의창. 조선시대 때 황국제도로 이어지기도 했죠. 정답 1번. 자, 12목의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괴했던 우리 고려 성종이 되겠고요. 외침에 대비하여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현종 때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관악을 진흥할 목적으로 양형고를 설치했다. 이거 고려 예종 때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쌍기의 권위 수용하여 과거지승했다. 너무 중요한 단어죠. 바로 고려 광종 때 임금이죠. 광종 때 내용이죠. 정답 1번.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역시 이 문제도 선생님 좋은 문제였다. 나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조금 손꼽고 싶습니다. 자, 대문예라고 했어. 일단 대시니까 대조영 집안이니까 발의 내용인데 자, 흑수말갈 몰래 당나라에 조공하였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르는 것이다. 군대를 이끌고 흑수말갈을 정복해라. 이거 가지고 끝난 거야. 흑수말갈 쓸어버렸던 사람 누굽니까? 고려의 무시, 아니, 발의의 무시무시했던 무왕 아니야. 무왕. 맞죠? 싸움 잘했던 무왕? 고려 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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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무왕. 당시 동생이었던 대문예의 배신으로 이제 분노한 내용이야. 오케이? 네, 나중에는 대문예가 이제 배신한단 말이야. 당의 조공을 하더라도 그들이 바로 공격한다면 이는 당에 맞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당과 원수를 지면서 멸망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대문예가 근데 망명해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려 무왕, 아, 발의 무왕이 화나죠. 왜 이렇게 해서 고려 무왕이래. 발의 무왕이 화나가지고 자, 흑수발가를 토벌하고 자, 당나라에 먼저 선방, 선제공격을 해버리지. 바로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저기 산뚱만도 등주성 일대를 공격하게 되죠. 정답은 발의 무왕과 관련된 내용 1번이 되겠습니다. 구사당 10정은요. 통일신라 때 뉴스페이퍽 신문학 이야기고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꿨던 건 누구죠? 아, 백제성황이야. 백제성황. 지방만 감찰하고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내용이죠. 통일신라. 이거 또 정확히 말하면 외사정 같은 경우도 이제 신문학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아, 문무왕 때 이야기가 되겠어요. 문무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굴의 의미를 모아 동모산의 나라에서 어떤 건 바로 발의 내용이긴 한데 이건 대조용 문제야. 발의 고왕, 대조용 문제죠. 발의 대조용 고왕이라고 하죠. 고왕. 이건 무왕이에요. 무왕. 무왕은 대무예지. 이름이 대무예. 싸움 잘했으니까 대무예지. 자, 아무튼 청렴 1번. 무왕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 문제도 여러분들 아까 우리 태조 왕궁과 관련된 인물인데요. 바로 후고구려의 궁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태봉이란 말 나왔고요. 원래 후고구려가 나중에 나라 이름이 마진, 태봉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궁예 문제입니다. 궁예. 철원에다가 수도를 세웠고요. 맞죠? 수도를 삼았고. 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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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봉. 강호도 철원 이렇게 갖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이제 DMZ. 철조방에 있는 지대가 되고 나중에 남북이 통일을 했을 때 비무장지대에 있었던 일부 이제 유적지 일부 지역들이 그 후고구려의 궁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예, 철원에 있는 궁예, 태봉 문제죠. 궁예는 미륵신앙. 우리 궁예는 관련된 이런 짤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관심법 짐은 미륵이니라. 이런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지나친 가혹한 전제정치를 도모하다가 왕자리에서 축출당하게 되죠. 자, 궁예 문제니까 2번이 되겠고요. 발의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달시하였다. 태조왕권 내용이죠. 신라를 공격하여 경해왕을 죽게 했던 건 후백제 견훤 이야기가 되겠고요. 노비왕검법 시행했던 건 과거제와 더불어서 고려 광종이 했던 대표적인 업적이죠. 청해진에 설치하여 해상무육을 주댔던 건 우리의 바다의 왕자 장보고. 정답은 2번. 자, 밑줄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자, 좋은 문제입니다. 역시. 자, 여러분 내 연표 나오면 연도를 외우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야. 적어도 흐름만 기억하면 돼. 흐름. 자, 일단 이 시는 고려의 문인 정지상의 석영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묘청 등과 함께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했던 석영천도운동. 하지만 개경세력에 의해 자, 김부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나와 있는데 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묘청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다음에 이자겸의 난이 터지죠. 아, 큰일 났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앞에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그 뒤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무신정변이 있었지. 무신정변. 그래서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해! 아, 기억나야 돼.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해!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묘청의 난이니까 이자겸의 난 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무신정변은 1170년이고 개경환도가 1270년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정답 3번! 그 다음에 13번 문제. 어, 13번 문제. 여러분, 무신집권자들 순서는 꼭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최충원 최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정중부, 그 다음에 뭐 이의방 정중부죠. 보통 세트로 보지만 그 다음에 뭐 이의민 아,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최충원 나왔고 뒤에는 최의가 죽었다라는 거야. 최씨 정권의 마지막 최의가 죽었다라는 거야. 여기 사이에 있었다는 내용은 아마 반드시 최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우까지 보통 묻거든 시험에서 최우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거든. 4대 최씨 정권 최충원, 최우, 최항 최항까지 적어줄까? 최의까지 오케이? 최은 안 물어봐. 최우를 물어보지. 자, 최우하면 여러분들 암기비법이 있어요. 우 정서방 우 정서방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만들었다는 거. 자 응? 너 어디 갔지? 자 어디 갔어? 응? 자 강조가 정밀 일으켰다. 김치향 이거는 여러분들 고려 목종을 폐의하고 현정원에 폐의했던 강조죠. 강조. 앞에 있는 얘기요. 배중선이니까 삼별초가 진대상전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또 김준 이면 이미우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무신 정권이 개경으로 환도하니까 거기 거부했던 거니까 나 뒤에 나와야 돼.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도모하였다. 어? 아 이게 되겠네. 아 이게 되겠다. 이게 되겠다. 이거 이거. 나비네 3목. 최충원 나왔으니까. 최충원. 최충원니까. 최충원은 다음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최충원 직공기 때 만적. 최충원의 산후비라고 불리는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최충원 문제가 나왔어. 최충원 얘기. 최충원 얘기. 최후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했던 거. 바로 석영에서 있었던 석영유수라고 하는 조위총이 일으킨 반란은 정중부 때 있었던 거. 김보당. 이것도 이의방 전중부 그 무렵에 있었던 거니까 이것도 앞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가 앞에 있었던 내용이야. 4번과 5번은 가 앞에 있었던 내용이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딱 최충원 최후 나오길래 최후 물어보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냥 최충원 딱 집권하고 최충원 때 있었던 만적이 난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정답은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넘어가라. 자 밑줄근 이 시기에 대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거 그랬어 오른 거. 왜 말이 꼬이냐. 오른 거. 자 여러분 공려 나왔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근데 이 공려나 나라 한 번 더 나왔어. 여러분 참고로 우리 문제 풀 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거의 90% 강력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려라고 하는 게 바로 원간섭기 때 있었던 우리 고려의 여자들이 원골에 끌려갔던 걸 공려라고 하죠. 원간섭기야 이 시기기는. 이 시기는 언제다? 원간섭기다. 원간섭기. 고려의 자주권이 많이 훼손되고 맞죠? 몽골에 의해 간섭을 받았던 원간섭기. 자 농사직설 세종 때고요. 초조대장경. 이거 여러분들 그거 뭐야. 현종 때죠.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정동해성 나왔죠. 정동해성은요. 원이 고려를 앞세워가지고 일본 원정을 위해 만들었던 군사기구죠. 맞죠? 답 3번이 되겠고. 이 정동해성이 나중에 고려를 간섭하는 내정 간섭기구가 되죠. 삼강유실도 우리 조선 때 이야기고요. 백운동서원도 조선 이야기입니다. 세종 때고 백운동서원도 중종 때 주세붕의 건의로 만든 거고. 정답은 3번. 자 15번 문제. 아 15번 문제. 좋은 문제죠. 승려 문제 나왔습니다. 아 단독문제 승려 문제가 나왔어. 자 여러분들 화음 하면 여러분들 보석사 나왔고요. 화음 나왔죠. 이게 강력한 힌트야. 바로 의상이죠. 원효 의상. 신라 불교 대중화와 관련된 인물이고요. 자 귀법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창건대 절의 주지로서 왕명에 따라 민중을 교화하고 불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향가인 보현 시범가를 지었던 사람. 자 이 사람은 균여야라고 하는 승려야. 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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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문종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려 문종이죠. 그 다음에 불교사정 천태종을 창시했다. 교감겸수 제창했던 것. 바로 천태종을 개창한 고려의 의천이죠. 의천. 그 다음 천태교류에 의해서 어쩌고 어쩌고 한다면 백년결사 나왔거든요. 백년결사. 요세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요세. 요세. 됐죠.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순서로 따지면. 순서. 순서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각각 물어봤죠. 심성의 도활 강조. 유불일치에서. 유불일치에서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유교와 불교는 그 교리가 비슷하다라고 했던 것. 이분이 이제 해심입니다. 해심. 해심이라고 하는 승려예요. 자 잘못됐고요. 정혜상수와 도로점수는 지눌이죠. 지눌. 잘못됐고요. 자 불교 경전의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가능했다. 의천에 대한 설명이 맞죠. 의천.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에 구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 선문을 개창했던 건 신라의 도의 선사라고 있어. 도의. 낯설죠? 승과에 합격하고 왕사 임명됐다. 왕사 임명됐던 건 여러분들 뭐 어디 있어? 뭐 균여 정도? 요정도. 이렇게 되겠네. 자 가난은 다 관련. 왕사라고 승과라는 것 자체가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고려 승려는 여기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의천으로 보는 문제. 의천, 의천승님이, 의천승녀가 불교 경전을 모아가지고 주석서라고 해설서를 모아 교장을 가능했다라는 거.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가국가. 자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시대 문학가가 나왔고요. 이규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병난도라는 게 강력한 힌트. 당시 중국의 송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고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려. 자 우리 고려시대에 대한 키워드 갈까요? 송상, 조선 후기 때의 승려. 아 뭐야 상인들이죠. 활구라고 하는 은병을 주저했던 거. 활구, 은병. 이렇게 생긴 거. 우리나라 닮은 고액화폐였죠. 자 고려에 대한 내용 2번이 되겠죠. 동시전 설치했다. 이거 신라 내용이고요. 담배, 면하, 생강 이런 상품작물 재배했던 건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부산포 연포체포를 개방했다. 삼포 이거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 때 내용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 고려와 관련된 건 2번이 되겠죠. 활구라고 하는 은병이 있었다. 자 그 다음 17번. 자 김윤후. 끝났습니다. 자 김윤후은 누굽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일본을 격파해버린 분. 몽골을 격파했을 때 아주 유명한 인물이 바로 김윤후였죠. 김윤후. 몽골에 대한 설명이죠. 자 윤관 동북구성 여진과 관련된 거. 바기스시마섬 일본과 관련된 거. 서희 외교단판 거란과 관련된 거. 최후가 강화도로 옮겨 장기항전했던 건 몽골의 침략을 피해서 그랬던 거니까 4번이 되겠고요. 최영장군이 천령의 설치에 반대하여 요동정보를 추진했다. 당시 중국 명나라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고. 몽골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4번 밖에 없겠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김윤후만 잡으면 바로 몽골이란 나라가 가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자 문화 문제죠.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나전칠기. 우리 고려시대 문화라고 하면 귀족적이다라고 했어. 그쵸? 그리고 화려하죠. 귀족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불교 문화적 모습도 강하고요. 자 특히 고려시대 하면 여러분들 불교 문화가 좀 두드러지는데. 고려가 불교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상 같은 거나 석탑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독특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조금 빅 사이즈가 많단 말이지. 탑들 기본적으로 롱다리 탑들이고요. 불상 거대 불상 초기에 많이 만들었죠. 자 고려시대 대표적인 석탑 중 하나예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국층 석탑. 아 옳지 않은 거 몰랐어. 옳지 않은 거. 아 미안 옳지 않은 거. 자 청동 운입사. 나전칠기나 청동 운입사나 이렇게 새겨넣는 걸 좋아했다. 화려한 거.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신라의 어떤 계승을 신라의 불교 건축. 신라의 불상 제조 기법을 계승했던 고려시대 초기 불상 맞고요. 상감천재 도자개다 새겨놨지. 새겨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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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겨넣는 거 잘한다니까. 어 오케이. 법주사 팔상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있었던 목조건축물이야. 조선 거야 조선 거야. 5번. 오케이. 자 그 다음 19번 문제. 19번. 자 19번 문제. 화약 무기. 화약하면 최무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무선. 자 최무선. 최무선 하면 또 화약과 더불어 화통도감을 만들어가지고 화약을 개량했다. 2번이 되겠죠. 신기장과 화차를 개발했다. 이건 조선 전기 때 내용이고요. 불량기포로 활용하여 평양성 탈환했다. 임진왜란 때 불량기포나 사양화포를 통해서 평양성 탈환했던 거. 임진왜란 때 내용이잖아. 관련되어 있지 않고요. 최무선은 여말선초.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인물이야. 조총부들이 있고 나선 정부를 경계했다. 조선 후기 효종 때 이야기이고요. 발화장치를 이룡한 선조 때 이장손이라는 인물이 비격진 천례를 발명했다. 선조 때 이야기이니까 임진왜란 때 이야기죠. 관련 없고요. 정답은 화통도감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최무선의 화통도감. 늘 많이 나왔던 키워드 선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여기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20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제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네. 전학께서 명하신 대로 장학원에 소장된 의교와 악보를 교감하여 악학개범. 악학개범 나왔습니다. 음악을 집단상한 음악 백과 서전이라고 볼 수 있죠. 뭐지 문화를 꼽혔던 거 세종 아니면 성종인데. 바로 여러분들 성종입니다. 악학개범 성종 문제. 성종 문제. 고려 성종과 더불어 조선 성종.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분들이죠. 자 주자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개미자가 주주되었다. 자 조선 태종 때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조선 태종 때 이야기. 주자소 개미자. 태종. 이방원에 대한 문제. 자 한약 집대상 동의보감. 선조 때 만들어서 광해군 때 완성했으니까 광해군이라고 할까요? 광해군 때. 자 통치체제 정비약에서 속대전이 가능되었다. 바로 경국대전의 속편. 우리 영조임금이 만든 법전이죠. 한약을 기준으로 역법서 칠정사는요. 세종의 대표적인 책이죠. 자 동국여징스나 성종 때 있었던 어떤 지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21번.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이런 사료 문제가 나오고 그 사료를 통해서 시기 파악하는 것.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하는 문제. 자 윤씨. 폐비윤씨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역사 문제에서 우리 이렇게 한자말 나오면은 키워드야. 폐비윤씨. 자 무호사와야 갑자사와야. 엄마 원수 갑자 갑자사와. 영상문 때 있었던 갑자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 나는 여러분 조강조 나왔잖아. 끝났어요 조강조. 조강조 나왔어. 기묘사와 관련된 내용이지. 자 여기 사기 들어갈 거. 뭐가 있겠어. 연상군 때고 중종 때니까. 근데 중종 반정이 뭐 이런 게 되겠지. 중종 반정. 중종이 쫓겨났다라는 거. 성이안 등이 반정을 통해서 연상군을 몰아냈다. 그쵸. 이 갑자사와가 연상문도 있었고. 조강조 일파가 제거됐던 기묘사와가 중종 때 있었어. 연상문 나오면 중종이란 말이야. 연상문이 날아가고 중종이 왕이 됐던 게 중종 반정이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깔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성산문 단종 복위운동은요. 세조 때 있었던 거고. 유님이 제거되었다. 대윤희의 수장 유님이 소윤희의 수장 윤혼용 일파에게 제거됐던 거. 명종 때 을사사와 내용이니까 한참 뒤에 있었던 내용. 이괄에 난 이거 인조 초기에 있었던 거니까 뒤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조이지문 발달에 대해서 무오사와가 발생했던 거. 가 앞에 있었던 내용이지.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쫙 뒤에 을사사와니까. 그쵸. 무, 갑, 기, 을. 맞죠. 무, 갑, 기, 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문제 깔끔했죠. 자 그 다음 22번 문제. 아 이 문제 여러분들.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그 다음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이걸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대사헌 나왔어. 그리고 언론활동한다. 바로 헌자 들어가는 거. 관리들이 비리 감찰한다. 풍속을 개정한다. 맞죠. 이거 뭐예요. 사헌부야 사헌부. 사헌부. 이 사헌부는 여러분들 사관왕과 더불어서 양사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 홍문관과 더불어서 삼사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견제했던 언론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업물지인 내각인령은 여러분들 요거는 그 뭐야 뭐야. 규장각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자 여러분 고려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 회계를 담당했던 기구야. 그치. 잘못된 거고. 은대와 후원이라고 했다. 이건 승정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정반을 총괄했다. 이 비변사에 대한 내용이야. 그쵸. 오프미아의 관리에 대한 석연골 행사였다. 역시 사헌부로서 대간이라고 올렸던 중요한 기능이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3번. 자 가나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그랬어. 여러분 좋은 문제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순서문제. 순서문제네 이거는 진짜 순서문제. 자 권레에 있던 기름먹인 장막을 허적이 가져갔다. 허적의 유학사건 때문에 왕이 분노했다. 경신황. 그 다음. 비만기를 내려 구군이 안정되고 왕비가 복이하였다. 자 왕비가 복이했다. 그리고 예차군 희빈을 내려주되 세자가 조석으로 누구나 얘를 패하지 않도록 해라. 자 왕비가 복이했고 희빈 장씨 지를 거두고 희빈 내려주자. 이거 뭐야. 지금 장희빈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갑술환국이야. 갑술환국. 남인일파가 몰랐겠죠. 자 그 다음 송시열 나왔습니다. 송시열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송시열. 사양 먹고 죽습니다. 기사왕국이야. 자 기사왕국은 당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원자정호 문제를 두고 원자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두고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 일이 반대하니까 숙종이 송시열을 피웠던 서인 애들을 밟아버린 사건이 바로 기사왕국이죠. 여러분 암기비법.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건데 경기도가 갑이야. 경기도가 갑이야. 경기도가 갑이야. 물론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다 좋은 동네입니다. 경기도가 갑이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가, 다, 나. 가, 다, 나. 가, 다, 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환국 전체적으로 순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24번 갑니다. 여러분 전란 나왔는데 이 전란이 바로 뭐겠습니까. 강화도로 남한산서 나왔어. 영화도 있잖아. 병자호랑. 여러분들 우리 영화 덕분에 항복사 공부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병자호란 내용이죠. 병자호란은 인조가 청나라의 침략에 남한산서로 몸을 숨겼다가 결국은 백일도 못 버티고 나와가지고 결국 항복했다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남한산서와 관련돼가지고 임경업 장군이 백만산서에 싸웠다. 이게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병자호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때고요. 강옥립의 사루전투 참여. 이거 광해군 때 중립외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김시민 장군 진주대차 분야 임진왜란 내용이고요. 최윤덕이 올라와 이만주부대를 정벌하였다. 최윤덕 장군은 여러분들 4군 육진 중에서 4군을 개척했던 세종대 인물이죠.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자 거상 임상호. 얘네 드라마도 있었단다. 임상 나왔다. 큰 수익을 넣었대. 그리고 만상 나왔습니다. 한자말 나왔죠. 만주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임상호 거상. 자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사 자료가 되겠죠. 자 따라서 조선 후기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삼한통부 해동통부는 여러분들 널리 유통은 안 됐지만 우리가 시대 화폐입니다.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라는 건 자 오경 15부 62주 중에서 오경 15부 15부 중에 솔빈부 발해의 특산부 발해의 행정지역으로서 발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초량회관은 조선 후기 맞아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고 부산초량회관을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교육을 다시 체계했었죠. 당항성 영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건 여기는 이제 통일신라 내용이 될 것 같아.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했던 건 경시서 또 역시 잘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고려시대 때 상행이 감독하는 기구죠. 따라서 정답은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거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입니까? 자 26번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자 26번 여기까지 풀고 우리 근육대사 내용은 잠시 좀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지금 장용령 나왔어. 수원하성 나왔고요. 현룡은 나왔습니다. 사두세자의 무덤이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 순조 순조 정조 다음이니까 이거 왕은 정조야 정조 1점짜리로 쉽게 나왔죠. 정조하면 규장각 장용령이 항상 답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자 대동법 광해군이고요. 균역법 영조입니다. 시전상인을 시전상인의 독점권인 금난정권 폐지했던 건 6이죠. 정조 문제에 답이 이거로 걸렸네. 보통 1점짜리로 정조 문제 쉽게 나오면 맨날 장용령 규장각인데 와 이번에 이렇게 3번으로 답이 걸렸네요. 3번입니다. 정조임금은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정권을 폐지했던 이른바 통공정책 신해통공을 발표하였죠. 3번이 되겠고요. 계약조. 이거는 여러분 세종 때 되겠고 현직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은 세조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정조와 관련된 금난정권 폐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자 27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진주 안핵사 박규수 나왔거든요.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 한국사에서 박규수 나오면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평양감사였다. 그 앞에 진주 밀란 당시 조선 후기 진주 인술농민 봉기 당시 안핵사라는 직책으로서 활동했던 분이 또 박규수였지. 자 이 문제는 지금 진주 안핵사라고 했기 때문에 자 조선 말 조선 후기에 있었던 진주 인술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관원들이 백성들을 달래지 못해서 이런게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진주 밀란. 자 이때 조선 정부는요. 나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기도 했고요. 보다시피 안핵사를 파견하기도 했고 뭐 암행하사를 파견하는 등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으나 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자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홍경래 우군칙이 주도했던 건 홍경래 연안이 되겠고요. 남적과 북적이 연합했던 건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이야기죠. 우정천국에서 빵 터졌던 건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주도했던 삼일천하. 갑신정변이 되겠고요. 윤혼용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했던 건 여러분들 명종 때 을사사화 내용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셔야겠죠.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입니다. 방금 27번 문제는 그동안 좀 안 나왔던 패턴의 형태였는데 그래도 좀 사료가 좀 신선했습니다. 자 28번 문제 문화파트 내용입니다. 단원 나왔거든요. 단원 나왔으면 여러분들 김홍도 이야기죠. 김홍도 김홍도로 찾아야 됩니다. 김홍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민화 맞죠. 아 풍속화가 바로 김홍도죠. 해원 신용복과 더불어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죠. 김홍도 자 따라서 김홍도 그림 딱 그림 그 그림의 특유의 그 필리 있단 말이에요. 그림 스타일이 있죠. 김홍도의 타작도 같은데요. 2번이 되겠고요. 정선의 그 겸재 정선의 이게 인왕재색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해원 신용복의 단호도가 되겠고요. 강세왕 선생님의 영통동 입구도 그 다음에 추바 김정인 선생님의 세안도가 되겠지. 5번 문제 5번 5번이란다. 정답 2번 김홍도 문제니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9번 문제 나올 게 나왔다. 29번부터 30번. 이번 60일에 한능검 심화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문제 정말 까다로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사료를 제시하고 나서 이 역사책의 편찬 순서를 묻는 문제. 그리고 역사책의 내용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어려운 문제 맞아요. 자 가를 볼게요.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열전이 있다. 그리고 폐하께서 그랬으니까 폐하라는 친구는 아무래도 고려시대 때. 고려는 황제날을 자처했으니까 또. 고려시대 역사책이 있는 것 같은데. 열전. 본기세가 열전. 그 삼하천의 사기에 입각해가지고 열전편을 만들었다. 바로 삼국사기. 인종의 명령을 받아 김부식이 편찬했던 삼국사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전체 서설방식을 취했다. 본기세가 열전이라고 하는 어떤 분류에 따른 역사서 서설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로서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중요한 책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나는 여러분들 자치통감. 삼하광의 자치통감에 의거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삼국기. 그리고 삼국의 신라가 통합한 시대는 신라기라고 해가지고 고려시기라고 해가지고 삼하는 외기라고 해가지고 자,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집대성한 이건 동국통감이 됩니다. 동국통감. 서거정 등이 성종임금 때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다. 통감이라는 말 때문에, 오케이? 이거 고려조선이야. 자, 그 다음. 쭉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키워드가 무엇이 기이하다고 하겠는가. 천머리에 기이 편이 실린가다. 기이하다라는 말은 뭐야? 기이하다라는 말은 기, 기묘하고 이 이상한 이야기들. 신비스러운 이야기들.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이 아래서 태는 이야기도 나오고 곰이 사람된 이야기도 나오고 맞아요, 여러분들. 고려 말 이른스님이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고려 고려네. 고려 중기, 고려 후기야. 이게 조선이고. 자, 그 다음. 조선 전기지 그러니까. 그리고 고시. 고시, 고구려. 그 다음에 부여시. 그 다음에 갑자기 쭉 가다가 대시 남북국 나왔어. 자, 대시 남북국 나왔습니까? 보이죠? 발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 조선 후기 때 국학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지면서 바로 발의 역사에 대한 고찰로서 유득공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발의 고라고 하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발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선 후기야. 순서로 따지면 이게 1번, 2번, 고려 중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와, 여러분 이 문제 참 어렵죠? 어려운 문제 맞아. 진짜 이거는. 웬만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풀어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 다, 나, 라. 이게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 맞니? 여러분들? 자, 가, 다, 나라. 가, 다, 나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아까 가, 나, 다, 라 써야지. 아까 가가 뭐였지? 삼국, 사기. 나가, 서거장의 동국통감. 통국통감이야. 동국통감이야. 그 다음에 이련의 삼국, 유사.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득공의 발의구. 자, 가, 나, 다, 라 이렇게 됐으니까 자, 유교사건이 꽉하여 기전체 서술 방식으로 산책했다. 맞죠?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전기를 바탕으로 실록. 야, 이거 조선왕조 실록이잖아. 조선왕조 실록은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불교로 중심으로 민관산화를 수록했다. 이런 스님이 불교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집어넣으셨죠. 맞죠? 그 다음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찾는다. 편년체로 한 게 아니죠. 이거 바래곤. 편년체는 차라리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따라서 기역과 디귿 맞습니까?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과 30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거 그랬네요. 이곳에는 어제은 장군 나왔습니다. 광성모전투 나왔어요. 여러분의 그 유명한 암기티 광어. 신미양요죠. 미국이 쳐들었던 신미양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후에 신미양요가 발생했고요.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 대원군은 척화 의지를 두높이기 위해 전국에 방방곡고 척화비를 세웠다라는 내용 1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다 뭐예요?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는 거야. 그치? 물론 대원군은 직군기 때 일이지만 자, 그 다음 32번 자, 가나조약 체결 자, 이 가조약과 나조약 자, 일본과 대동화한 관계를 갖는다. 항구 열어라. 그 다음에 뭐 치외복권 이런 걸 명시했던 게 강화도 조약 1872년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죠.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맞죠? 이건 조미수호통상조약이야. 조미조약이라고 할게요. 1882년에 체결된 조약이었죠. 여기 사이 들어갈 내용이니까 조선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그때 나왔던 게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화정책 추진기구야. 자, 80년에 만들어졌죠. 이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사노비가 협파됐던 건 가보기역 때 이야기니까 94년이고요. 1894년. 한성전기회사는요. 이런 거 한성전기회사는 광무기역 시기 때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건양은 을미기역이고요. 지방행정국의 8도에서 23부로 개편됐던 건 역시 가보기역이고 정확히 말하면 2차 가보기역 때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관련된 내용은 통리기무아문이 나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3점짜리 나왔지만 흐름 잘 잡으면 돼. 깡통. 깡통. 오케이? 깡통. 통조림. 의림. 이모군란이거든 또. 오케이? 자 그 다음. 다 이런 암기비법들은 여러분 선생님의 책이 한능검의 수록이 돼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3번. 지금 성난 군중 수백 명이 공사관을 습격하여 돌을 던졌다라고 나와있고 중요한 게 민겸호의 집도 습격이 됐다. 자 90군인들의 반란 바로 이모군란과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당시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겸호가 피살되고요. 군중들이 말이야 일본 공사관에다가 습격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모군란이란 걸 알 수 있네요. 이모군란은 90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3결치 급여를 밀렸고 여기에 분노한 군인들과 여기에 하측민들이 가담하면서 굉장히 큰 소유사태가 벌어졌던 걸 이모군란이라고 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흥 깡통조림 깡화도조약 통리기맘은 조미소통상조약 그 다음에 림 리모군란인 거야. 순서가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 34번 좋은 문제입니다. 인물 문제 나왔어요. 주시경 선생님이죠. 국어연구에 앞장섰던 자 대한제국의 어떤 직속여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 국어활동의 연구에 매진하셨던 내용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조선어 학회사건은 여러분 42년에 있었던 거야. 1942년 한참 뒤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했고요.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3인 필지를 썼다. 이건 여러분들 누구야? 누구야? 3인 필지? 세계지리교육학 이거 헐버트 헐버트 미국인 헐버트 요유당 전사는 정인복 이런 문일평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사건은 최윤배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 최윤배 이윤재 이런 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번 문제야? 35번 문제죠. 자 우리나라에서 채무를 지고 우리 백성이 채노가 된 거 노비가 된 거 여러 해가 되었다. 자 그리고 쭉 가다가 자 노비 채무를 상환하고 노비에서 벗어나 머리는 하늘의 대안의 하늘을 이고 바른 땅에 대안의 땅을 밟도록 눈물을 주시기를 요구한다. 즉 외체갑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죠. 나라비질갑자 국채보상운동 자 국채보상운동 하층민들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운동이었고요. 맞죠? 또 특히 이 운동을 대한민국 신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면서 정말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된 법이고요. 백정에 대한 채별운동 형평운동 역시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운동이고 독립문 독립문은 여러분 1896년에 있었던 단체죠. 자작해 이건 여러분들 물산장려운동이고 1920년대 초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자 대한민국 신부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인데요.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치세요. 이 단체 여러분들 정말 잘 나와요. 바로 신민 야 마치 신민회 자 신민회 1907년에 결성이 되었고 비밀결사고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을 지향했던 단체죠. 11년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 이른바 백오인사건으로 해산이 됐는데요. 우리 신민회 하면 여러분들 몇가지 키워드들이 있어. 나와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흥강습소 만들었다. 그리고 최초의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밖에 좀 어려운 내용으로써 자기회사라던가 태극소관을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활동했던 게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결사단체였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우의 선언으로 결성됐던 건 신간회가 되겠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으로 지참했던 건 김원봉의 의열단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켰던 건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고요. 중천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했던 건 독립협회의 후반기의 모습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신민회 문제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37번 일제가 토지조사국을 설치했고 토지조사사업했던 시기는 1910년대 우단통치 시기 때 모습이죠. 1910년대 자 1910년대의 모습으로서 옳은 거 그랬으니까 경성지국대학은 여러분 1924년에 만들어졌고요. 근후에도 1927년 20년대죠. 보빙사는 1883년 그러니까 조미소통상조역 책임회관관 그러니까 한참 앞에 있었던 내용 조선태흥령이 바로 우단통치 시기 때 있었던 헌변경찰통치의 모습이죠. 자 4번이 되겠죠. 자 거문도 사건은 1885년이니까 관련된 설명이 아니고요. 우리 이 문제 너무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38번 문제 박상진 나왔습니다. 공자금 5금과 친일파 처단 등을 목표로 하면서 자 무관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10년대 1910년대 비밀결사의 대표적인 단체 대한 광복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게 아마 답으로 나올 텐데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여러분 정말 좋은 문제고요. 이 10년대 비밀결사는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고정익 강제태후 반대운동을 정기했던 건 대한자강회 파리 강황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던 건 신한청년단 김규식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전쟁을 정기했던 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만민공동의 개최에서 민권을 신장으로 목표했던 건 독립협회 때 내용이죠. 정답은 2번 대한광복회 정말 중요한 단체들이 시험에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39번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단체 정말 중요한 사건 이거 말하면 안 되죠.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일제가 저지른 재합리 학살 사건과 관련된 3.1운동에 대한 키워드니까 3.1운동 3.1운동은 고종의 죽음과 관련된 배경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고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시정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건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1운동의 결과 문화통치로 바뀌게 됐다는 거지. 1919년 3.1운동 자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되겠고요.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해서 만세운동이 터졌던 건 60만세운동이 되겠지.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이 배경이 됐던 건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되겠고요.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역시 이것도 60만세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아.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1번이죠. 40번이구나. 자 저는 이동용으로 이곳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동용 선생님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원의 초대의장을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헌법에 기여했던 분이다. 공무총리와 주석들을 역임했고 임정이 상하이를 떠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전념했던 분이 바로 이동용 선생님이십니다. 자 임시정부 이야기죠. 자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임 썼던 건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야. 신흥강습서 세웠다. 이거는 신민회와 관련된 거고요. 자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외교활동에 전념했고 이륙량의 교통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정보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지. 정답은 대극과 리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와 3.1운동 정말 중요한 A급 주제들이죠. 자 41번 이 포스턴에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시기. 2차 세계대전의 시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3, 40년대 일제의 마지막 통치방식인 민족 말살 통치 시기. 황국신민화 정책을 내섰던 그 시기네요. 일제의 통치 중 가장 극악했던 시기. 이때 징용, 징병, 위안부, 공출, 배급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나야겠죠. 창시기명 맞죠? 화폐정의 사업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미세협정 1925년 내용입니다. 자 이게 되겠죠. 아픈 역사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암태도 소작쟁이 20년대 초반. 그 다음에 총독부 허가받은 회사령인 공부됐다. 1910년대 내용이죠. 정답은 3, 40년대 3번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4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여러가지 종교들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민족종교도 소개되어 있고 그렇죠. 자 개신교는요. 그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벌였죠. 단군을 숭배했던 건 대종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의민단을 조직했다. 이건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새생활운동을 창기했던 건 박중빈의 원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원불교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배제학당 개신교와 관련된 내용. 어린이날 제정했다. 소년운동 전개했다. 천도교.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계열이라고 했죠.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에 이분이. 정답은 3번. 자 43번. 민족혁명당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문제죠. 자 이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38년에 이걸 조직했대. 그리고 나중에 한국광백군과 통합하는 것.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항일무장투쟁부대. 조선의용대입니다. 여러분들 김원봉의 의열단이 나중에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야. ㅇ, ㅇ, ㄷ 의열단이 의용대가 되는 거거든.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대 최초의 항일투쟁부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 4번으로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유시천변은 관련 없고 대전자령전투, 한중연합작전이니까 관련 없고요. 동봉항일연구는 만주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중국 관내에 있었어. 코로나 터진 곳, 우한에서 창설됐거든. 그리고 홍범노부대 연합했다 청산이 되체본 김자진의 북무군장사가 되겠죠. 역시 관련 없는 내용이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4번 문제입니다. 자 1번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역사적 유적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명동학교 나왔고 서전서숙 나왔고요. 용종천 나왔습니다. 여기 명동학교 또 유명하죠. 용종천. 자 여기 다 북간도죠. 북간도. 우리가 북간도라고 하고 또 북만주라고도 하는 지역이죠. 지도상으로 따졌을 때 백두마운이 지내셨으면 이 지역. 이 지역 우리가 북간도라고 하죠. 자 고노피가 창설됐다. 연해주가 되겠고요. 이봉창 의사가 일왕에게 폭탄 던졌던 건 도쿄.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군단이 만들어졌다. 하와이가 되겠죠. 북노군정서가 바로 북간도 지역이니까 북북. 답 4번이죠. 2.8 독립선언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일본, 도쿄에서 벌였던 독립운동이죠. 자 정답은 4번. 그 다음 45번 문제입니까? 45번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 상당히 재밌죠. 미군정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45년 8월 15일날 꿈에 그리던 광복 해방 독립을 맞이했지만 약 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날 만들어지기까지 약 3년 동안 우리 미군정 시기였습니다. 맞죠? 미군정 시기 때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미군정과 관련된 몇 가지 법들이 있어. 몇 가지 내용들, 조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답으로 많이 나와요. 신안공사. 신안공사가 설립되어가지고 귀속 재산을 관리했다. 일본 아이들이 버리고 간 재산들을 미군정이 작년 관리했고 이게 나중에 이승만 정부에게 넘어가기까지 미군정이 관리했죠. 자 정답 4번인데요.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한미상호방위조합은 6.25전쟁 끝나고 나서고 그렇죠? 1차 경제교육에는 박정희 정부 때고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는 우리나라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만들어진 법이었고요.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유교에서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보안법 파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미군정 시기 때 관련된 내용. 신안공사가 일본이 버린 재산, 귀속 재산을 관리했다. 바로 4번이 되겠죠. 정말 좋은 문제였어. 이 문제도 여러분들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 자 46번 가전쟁? 뭐 유교전쟁이겠지. 자 유교전쟁 지금 사료에서 유교전쟁 중에 옳지 않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쉽게 여러분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 쓴 선언 여러분들 50년 1월에 발표한 걸로 유교전쟁은 50년 6.25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자 전부 다 유교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 방위군 사건은 진짜 우리나라 우리 국군의 흑역사인데 방산비리 그렇죠? 말 그대로 병력을 징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예산으로 잡힌 걸 이제 상급자들이 부정으로 이렇게 빼돌리게 되면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굶어죽거나 얼어죽었다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국민 방위군 사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1번이죠. 1번. 답 1번이었어. 아 선생님 국민 방위군 사건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답 1번입니다. 1번.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도 다 유교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 다음 47번입니까? 자 3선 개헌에 저지한다.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죠. 자 3선 개헌은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권력 연장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고 하는 개헌을 유지하려고 하자 개헌안을 시도하자 여기에 저항했던 국민들의 반대죠. 자 3선 개헌이 69년에 있었어요. 3, 6, 9. 오케이? 3, 6, 9. 3, 6, 9. 아 미안합니다. 자 그 이후에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아예 구축하게 되죠. 자 따라서 유신헌법 딱 나와야 되니까 답 5번이 되겠죠. 내각 책임 제기원의 정부 형태는 장면 정부고요. 경향신문 폐간됐던 건 이승만 정부 때 국가재건 최고위는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5.16 군사정면 이후에 만들어진 군정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봉함을 처형했다. 진보당 사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죠. 48번 문제입니다. 우리 5.18 문제는 항상 잘 나오죠. 광주 나왔고요. 광주심이 나왔습니다. 광주심이 나왔어요. 자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하고 있죠. 3번. 자 강력한 힌트고요. 공수부대 나왔습니다. 자 광주 5.18 1980년 5.18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5.18에 대한 그 기록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있죠. 전세계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거.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전두환 신군무에 맞섰던 사건이었죠. 자 허정의 과도정부는 여러분들 4.19 혁명의 이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일 국회 정상에 판단했던 건 이건 여러분 뭐 6.3 시기가 되겠죠. 호원 철폐 독재 타도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되겠고요.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건 여러분들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5번이죠. 자 그다음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OECD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영어 나오는 거는 영어 나오는 거는 영어 나왔어. OECD뿐만 아니라 뭐 WTO 그다음에 IMF까지 다 영어 나오죠. 우리 영어 나오는 거 누구라고 그랬죠? 김영삼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기억나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 때 뉴욕.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김영실명제 김영실명제 금영실명제 하셨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고 검은 돈의 차단을 막고자 투명한 경제를 강조하는 2번 내용을 하셨고요. 수출 100억 달러 박정희 개성공단 통해 남부 경제에 이루어졌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FTA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답은 2번 대망의 50번 문제입니다. 정중앙의 소대방북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의 어떤 경제가 태웠던 건 김대중 정부 때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 노태우 그다음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도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노태까지 있을게. 그다음에 6.15 남북공교 선언도 김대중이죠. 김대중. 맞죠? 그다음에 한반도 비익화 선언도 노태우. 노태우. 그다음에 이산가족 최초는 이거는 전두환 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제 60일의 한등금 심화 문제 1번부터 50번까지 모든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음... 우리 이번 61회차에서 내각인력이라는 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자 내각인력. 아까 그 규장각. 정조의 규장각의 이 업무일지를 내각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가 또 나왔다던가. 그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뭐 신안공사. 미군정이 만들었던 신안공사. 요즘 좀 잘 나오고 있는 빈출 단어들입니다. 참. 일단 한 번씩 다시 한 번 복습했으면 좋겠고요. 62회차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60일의 해설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